아니, 저희에게는 지금 새벽이거든요. 아, 근데 제 남편이 원래 10시에 일어나는데 지금 팍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약간 정신이 나갔나 할 정도로 아니, 갑자기 왜 일어나든지 여기 저희 천장입니다. 너무 예뻐서 이렇게 누웠으면 이렇게 보여요. 그러더니 내가 아니, 어디 가? 그랬더니 밤 주우러 간다는 거 있죠. 우리 주위가 다 밤나무에요. 근데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서 그걸 다 쓸어가는 거라 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걸 꽉 채워가지고 나가는 게 속상한 거지. 이거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 남편이 지금 나가서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져오려고 속으로, 아, 부지런하다. 저는 그 밤을 안 먹지 차라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밤을 줄진 않아요, 춥지는. 어제 밤을 먹어보니 맛있는 거라 지금 밤을 줄어들어 나갔어요. 저는 다시 잘 거예요.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침에 저거는 저걸 같이 아예 뭐 좀 만져요 그리고 저기 여기고 인 için 한 15분 이상 이 근육도도 계속 저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 맛있겠다! 나초찌! 황수아! 야 나 이거보다 나초 먹고 싶은데? 나초 줘봐 나초! 나초 주면 되나봐 황수아 너무한 분 나초! 야 건요아 조금만 줘봐 나초! 더 추운가보다 저기 영국은 그치 추운가봐 이거 갖고 가! 내가 그치지? 그치, 내가 제일 먼저, 내가 그치지? 그치, 나는 지금 그치지? 그래서 나는 저희랑 좀 하냐고 난 이거보다 나의 김치? 난 그치? 이거 내가 좀 하냐고? 아무튼 나의 김치이와 이렇게 나는 그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